일단 상가 투자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또 한번 간략하게 어떤 상가들이 있는지부터와 앞으로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이런 내용들은 일단 상가의 종류입니다. 일단 글린 상가 라인들도 있고 아파트 단지네 상가 상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양 상가 또는 구분 상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글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가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네 상권보다는 가격대들이 좀 저렴한 게 평당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네 상가인데요. 그만큼 배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집객 효과라든지 일단 아파트 단지네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평균 단가 자체가 일반적인 글린 상가라든지 상가 주택이나 분양 상가에 비해서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속한 그런 상가입니다.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상가 주택, 즉 주인이 거주하시면서 1층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대들이 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죠. 상가의 임대가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등등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네 상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분양 상가라든지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복합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수변공원 상가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이런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의 구분 점포, 호실에 하나씩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 또한 소규모로 가져갈 수도 있고 크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가 투자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 비규제 부동산의 유형입니다. 일단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자체들이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대부분 다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비규제 부동산인 이런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라든지 양도세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손쉬운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일단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임차인들이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써줄 수 있죠. 거기에다가 기간 자체가 좀 길게 임대 기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도 보장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임대가를 보통 2년 단위나 재계약을 연장할 때도 임대가를 다시 재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동인구라든지 주변의 영업의 활동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아무래도 임차 가격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권 형성은 이란 가치 상승입니다. 일단 세 번째와 같이 이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상권, 즉 상권들이 주변에 테마라든지 어떤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상권들을 보시면 가격대들이 임차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상권 형성이 구성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그런 가치 상승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가로 같이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월세 상승이라든지 권리금이 또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의 저분양가로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상권이 구성된 다음에는 그만큼 권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 또 마찬가지로 주택 투자만이 투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가 투자의 체크 포인트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일단적으로 첫 번째 노란색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가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랜드마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유동인구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수요층 자체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상가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서는 랜드마크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중심 상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동인구,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필수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많은데 주중에는 없는 상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 주말을 다 한번 임장활동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상권보다는 모이는 상권, 즉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아리 상권이 왜 나왔냐면 한 번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즉 먹거리, 즐길거리, 잠거리 등등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아리 상권, 즉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락시설이라든지 오락시설들이 외부에 있는 그런 상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에는 역세권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변공원이에요. 즉 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물과 테마파크 등이 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일단 그 상주하고 있는 지역의 배우수요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집객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와 수변공원 등등을 즉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입지 좋은 무권리 점포를 선점해 오시는 것이 좋다. 즉 무권리 점포라는 것들은 일단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상가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물론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 지역의 권리가 형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포인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 상가투자 전략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구상권입니다. 현재 구상권에서 신규 상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상권에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라든지 수변공원 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신규 상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구상권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 배후 수요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상주 인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주 인구 이외에도 타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 좀 꼭 편입 수요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두 번째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이죠. 이동 동선 체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로데고리 상가라고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동 동선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 쪽으로 빠져나가는지 그런 목 좋은 자리를 꼭 선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너변의 저층 상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투자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만족하는 상가를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 코너변의 저층 상가 중에서도 이동 동선, 즉 빠져나가는 인구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저층의 코너변 상가 상당히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층 심리 파악 필요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령대입니다.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연령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소비 패턴이 있는 연령층이 상주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소비 패턴이 20, 3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령층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연령층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상주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령 인구가 많다고 하면 그만큼 상권의 보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시세보다 싸게 또는 분양을 받기 위한 당연히 발품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품은 상가입니다. 즉, 수, 물인데요. 요즘에는 수변 공원을 둘러, 둘러고 있는 그런 상가들이 상당히 좀 선공리의 분양도 되고 선공리의 또 많은 유동인구가 또 집객하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뒷부분, 뒷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업지 비율이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수변 공원 상가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능한 퍼니 상권, 문화 상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오락, 위력시설 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비 인근에 매물지 상가 인근에 대규모 테마파크, 대규모 공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일단 사람을 끌어들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명소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유동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상주 인구 이외에도 배우 수요, 즉 외부에서도 또 올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요즘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보신다고 하면 청라의 커널웨이 상권이라든지 보이시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공통적인 부분들이 눈을 보실 겁니다. 일단 청라 같은 경우에도 수변공원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광교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상권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김포 환광신도시의 수변공원 상권도 보시는 것처럼 수변을 끼고 있는 상가들, 이렇게 유동인구들이 많이 집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미사 강변 수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역 주변으로 상가들이 굉장히 질비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로데오거리가 아닌 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무래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탄에도 수변공원이 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도 센트럴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공원 라인으로 해서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시게 된다면 우수 상권들,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상당히 우수 상권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범계라든지 일산호수공원, 서현, 안양, 그리고 산본 다 있죠. 이렇게 다양한 한식이라든지 치킨, 호프, 그리고 커피, 카페 등등을 다 나열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 원투스를 좀 꼽자라고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자 전용의 로데오거리를 품고 있는 지역이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수 및 자연공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선공리에 분양을 하고 또한 영업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세권과 그리고 영화관 등의 제가 말씀드렸던 테머파크라든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핵심 점포, 키즈넌트, 키즈카페 등등의 대규모 명소라든지 테머파크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수변공원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로데오 거리까지 끼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상가들을 제가 이 앞부분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상가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상가의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걸맞는 그런 상가를 찾으셔서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시겠지만 그런 상가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굉장히 상가 투자, 굉장히 어렵지 않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였습니다.